박수 한 번 해주세요 마지막 가량은 가시려면 위험하자 하시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지마 오 다지마 오 이 각을 건너지마 가량하든 가시려든 이 가량 가정하시오 오아 바닥보다 떠넘는 아내 마지막 이틀새랑 이 손을 놓치지 못하오니 눈이여 웃어들이시여 아침이 멀어지면 그 다음은 건너지마 가려오는 것이라네 이 바람까지 하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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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시오